네, 목표 달성 꼴찌 탈출, 리기 학생 선발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3주간 오디션이 방송되는데 방송에 가장 적합한 꼴찌 학생들을 직접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소가, 이거는 너무 단조로워요. 지금 주소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PD 선생님 고생 좀 하실 거예요. 그러세요. 어쨌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달성 툴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과 헤어질 때가 되니까. 제가 꼴찌 탈출, 어느 학교가 선발될지 제가 점을 제가 쳐드릴게요. 아니, 지금 이제 첫 주나가는데 어떻게. 제가 점을 좀 볼 줄 알아요. 정말요? 제가 점을. 어떻게 해요? mbc.c. 여러분, 더 재밌겠습니다. 안녕하세요.